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부진 끝에 경질되며 선수단 불화를 탓했던 위르겐 크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이번엔 한국 문화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한국 문화 탓에 자신이 경질됐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끈 카타르 아시안컵의 결과인 4강 탈락이 최근 15년간 한국이 거둔 최고의 성과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도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임기 1년 만에 경질된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두 달여 만에 방송에 출연해 아시안컵 당시 우리 선수단 4분을 다시 해집었습니다. 클린스만은 선수단 불화의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한 팀이 아니라고 느꼈고 결국 이튿날 준결승에서 패했지만 최근 15년간 한국이 거둔 최고의 성과였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고된 것은 한국의 문화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호주 대회 때 무실점으로 결승까지 올라 준우승했는데 클린스만은 역대 최강 전력이라 평가받는 대표팀을 이끌고도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임기 내내 전술 부족, 근무 태만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나마 장점으로 평가받던 선수단 관리도 결국 실패한 것으로 판명났지만 클린스만이 깨달은 건 엉뚱한 한국 문화였습니다. 경질 직전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렸던 클린스만. 이제는 한국 문화까지 탓하며 실망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박수주입니다. 지난 2월 은행 연체율이 0.51%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0.5%대로 오른 건 4년 9개월 만인데요. 가계와 기업 대출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연체율이 재작년 3%대에서 작년 6%대로 2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은행권은 물론 카드업계까지도 연체율이 오르고 있어서 금융업계 전반에서 건전성 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김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1%. 0.5%대로 오른 건 2019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0.46%까지 오르다 12월 0.38%로 주춤한 뒤 올해 1월 0.45%로 반등했습니다. 가계와 기업 대출 모두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 기업 대출이 0.59%로 상승세가 더 가팔랐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지난 2022년 3%대에서 지난해 6%대로 2배 이상 급증하며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연체로 부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연체율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카드사의 연체율은 1.63%까지 치솟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민이 급전창구로 이용하는 카드론 규모도 늘고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40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였습니다. 저축은행 등 다른 이금융권에서 연체율을 감안해 대출 곱비를 조인 영향입니다. 문제는 카드론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평균 금리가 17%를 넘고 가장 높은 곳의 경우 18.87%에 달한다는 겁니다. 취약 차주들의 대출 이용이 지속될 경우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율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주요 카드사 네 곳 대표와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외 신사업 등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부동산 PF나 카드론 등 연체율 관리에 대한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며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계의 건전성 관리는 계속해서 공통과제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20% 이상 돌려주는 K-PAS가 오늘부터 발급됩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 비용의 최대 53%를 돌려주는 K-PAS가 오늘부터 발급됩니다. KB국민카드, 농협카드, BC카드 등 10개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알뜰교통카드를 쓰고 있다면 추가 신청 없이 K-PAS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할 때는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알뜰교통카드를 써야 할인도 되고 또 페이팩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용하게 됐어요. K-PAS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주며 월 최대 60회까지 적용됩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광역버스, 마을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등도 포함되고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일반인이 버스를 타고 1,500원을 지출했다면 20%인 300원이 적립됩니다. 월 15회를 넘겨 60회까지 이용했다면 다음 달 최대 1만 8천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원에 서울시 전철과 버스, 따릉이까지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TX와 광역버스 등은 쓸 수 없는 대신 무제한이란 장점이 있어서 각자의 출퇴근 패턴 등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K-PAS 운영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나눠 부담하고 서울시만 60%를 책임집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6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요금이 높은 GTX가 포함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 환급액의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박효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나파 인근 지역에 대규모 텐트 톤을 조성 중인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나파 지역 공격을 예고해 왔는데요. 국제사회는 나파 지상 작전이 민간인 대량 살상으로 귀결될 거라며 우려를 표해 왔습니다. 이런 비난 여론을 일부 반영한 조치로 보이는데 일종의 요식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상업위성에 포착된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인근 모습입니다. 허허벌판의 공터 한가운데 흰색 텐트들이 바둑판 모양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AP통신은 이 텐트들이 지난 16일부터 보이기 시작했고 이후 매일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파 지역에 하마스 지도부를 포함한 잔당들과 이스라엘 인질들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지상 작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텐트촌 조성 목적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가자지구 전투 계획을 승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라파 작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라파 지상 작전은 어떤 식으로든 민간인 대량 살상으로 규결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원부 고위 대표는 유럽의 본회의 연설에서 라파 길거리에 130만 명 이상이 피란처도 없이 살고 있다며 라파 공격의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마금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하고 그 비용 처리와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는 혐의인데요. 두 번째 열린 공판에서 한 타블로이드지가 트럼프의 불리한 기사를 사들여 묻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보를 사서 독점 보도하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묻어버리는 이른바 캐치앤드빌 수법을 활용한 겁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내세운 첫 번째 증인은 타블로이드 신문 내셔널 인퀘이어러의 전 발행인 데이비드 패커였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도와달라는 트럼프의 제안을 받은 패커는 그의 눈과 귀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트럼프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와 상대 후보를 흠집내는 기사를 만들어낸 과거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트럼프의 불리한 기사를 매수해 묻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가 트럼프 월드타워 직원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에 대한 독점 보도 권리를 얻기 위해 3만 달러를 지불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정보를 사들여 독점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묻어버리는 캐치앤킬 수법입니다. 검찰은 트럼프가 이 수법을 활용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공소 사실 외에 다른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배우 캐런 맥두걸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때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했고 내셔널 인퀘이어러가 15만 달러, 약 2억 원을 주고 독점 보도 권리를 사들인 뒤 보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하고, 그 비용 처리와 관련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